반갑습니다. 메가스트리트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겨울바학 동안 열심히 우리 개념 공부했던 친구들 첫 테스트해보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끝났는데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수능 잘 봐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거죠. 모의고사는 점수 잘 나오면 좋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 점수로 일단 보상을 받은 거잖아.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오면 뭐가 좋다? 기분이 좋다. 그렇죠? 기분이 좋은 거고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냥 기분이 나쁠 뿐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의고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틀린 내용들이 있다. 이게 수능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이제 선생님 수업들의 모든 학생들이 수능에서는 만점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만점의 길로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만점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럼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해서 이게 수능에 나왔을 때는 내가 절대 틀리지 않게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우리가 11월 16일까지 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이제 대륙이동설에 대해서 그냥 그 출제에 많이 나오는 일종의 마인드맵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이 대륙이동설, 그러니까 판구조론까지 나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론들을 그냥 마인드맵 형태로 나타낸 거야. 베게널은 학자가 있어. 대륙이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근거. 일단 베게널가 제시한 근거는 우리가 4개 배웠죠. 자, 해안선의 유사성.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들이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종류의 빙하 흔적들이 발견되는 거. 그리고 떨어진 대륙에서 습곡산맥 같은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럼 남는 나머지 하나 증거죠. 증거가 뭐죠?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한계점. 뭘 설명을 못했어? 아니, 증거는 설명했는데 그 커다란 땅덩어리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을 못했잖아. 그래서 영향은 이제 베게널과 대륙이동설의 원동력을 설명을 못해가지고 그 뒤에 홈스라고 한 사람이 대륙이동의 힘을 멘틀에서 일어나는 멘틀대류로 설명을 했지. 그래서 멘틀대류가 대륙이동을 설명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관측상의 한계 때문에 멘틀대류설이 인정은 못 받았죠. 그리고 이제 판구조론 정림에 기초를 제공했다라고 돼 있는데 네, 자, 그럼 봅시다. 기역번. 변환단층은 해적확장설의 증거죠. 동그라미 기역은 대륙이동설의 증거니까 남는 건 화석산의 증거. 이게 들어가야 돼. 그 다음 니은번.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으니까 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니은번. 동그라미 디귿에서. 디귿은 뭐야? 멘틀대류설이지. 고지작이 줄면 이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분포를 가지는 거 이거는 멘틀대류설의 증거가 아니고 해적확장설의 증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맞는 건 니은 하나밖에 없겠네. 자, 그럼 2번 갑시다. 자, 그림 가는 수심에 따라서 수온하고 염분의 분포를 기억하고 니은으로 누가 누군지 안 줬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수온염분도를 그려보라고 나는 그냥 빈 수온염분도를 줬죠. 자, 그러면은 일단 수심에 따라서 수온하고 염분이 있으면은 수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물리량을 우리가 해수의 층상구조에서는 그냥 수온만 공부를 했습니다. 수심이 깊어지면은 수온이 일단은 낮아지잖아. 일단은 태양복사 에너지가 점점 중간에 흡수가 돼버리니까 그러다가 물론 혼합층에는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경향성 자체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다가 나중에 심해층이 나타나지. 근데 염분 같은 경우에는 표층에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럼 표층에 염분이 낮을 수도 있고 비가 안 내리고 증발이 많이 일어난다. 표층에 염분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염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수심이 깊어질수록 약간 혼합층 나타나고 수온 감소하고 그 다음에 심해층 나타나는 기역이 이제 수온 분포가 되겠지. 그러면은 니은이 염분포가 될 거야. 그러면은 그 염분포는 수심에 따라서 항상 니은과 같이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야. 계절이나 관측하는 해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봅시다. 기역번.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은 수온 분포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혼합층의 평균 밀도를 물어봤는데 그럼 혼합층의 평균 밀도는 일단 이 동그라미 기역이 수온 찾았잖아. 대략 한 20도하고 25도 사이 정도 되겠네. 뭐 정확하게 모르니까 가운데값 한 22.5도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염분은 밑으로 내려서 이거 읽어야 돼요. 염분은 대략 한 33.7 정도 되겠다. 염분은 33.7 PSU.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다가 그걸 그으면 돼요. 자, 그럼 수온은 22.5도다. 자, 이 정도 긋고. 염분은 33.7이다. 그럼 33.5하고 이 사이쯤 그려지겠지. 대략은 이쯤 찍힐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등밀도선을 보면은 여기 1.025 지나는 등밀도선보다 무조건 밀도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클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은번 잘못된 거고. 그 다음 디귿번. 깊이에 따른 해수의 밀도 변화는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다 그랬는데 밀도는 이제 수온하고 염분의 영향을 모두 받는 거지. 모두 받는 건데 A 구간은 봐봐. 일단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은 급격하게 감소, 염분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둘 다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밀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B 구간은 수온하고 염분이 거의 일정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밀도가 크게 변하는 건 당연히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게 변할 수밖에 없겠죠. 맞는 건 디귿 하나. 자, 다음 3번 갑시다. 자, 다음 3번 갑시다.